제주도에서 주문했대. 참돔. 많은데, 이게 좀 작은데 살이 많고 맛있다더라고. 녹였구나. 그냥 좀 꺼내놨어? 이거 꺼내놨어. 3마리만 꺼내놨어. 무 넣고, 감자 넣고. 청양고추구나. 청양고추가 들어가야 맛있잖아. 생선조린 뒤도. 파는 굵직굵직 써내. 위에 이거 넣기 전에 파 좀 익어야지. 무도 굵게 썰어 넣어야지. 아, 무랑 감자는 굵게 써놓은구나. 이런 거 잘라내야지. 손 조심해야 돼. 날카롭더라고. 되게 날카로우니까 비닐 치기 전에 이것부터 잘라내야지. 뼈가 맑으면 되게 날카로워. 맞아. 오, 거기 손 조심하네. 이게 아주 날카로워. 응. 아주 무섭더라고. 다른 생선보다 이게 되게 날카로워. 회도 맛있고. 이게 날카로워. 응. 그러니까 칼로 못 잘라. 이게 억세서. 음. 그렇게 다 잘라내야 되는군요. 잘라내고. 이걸 이제 다듬어야지. 이거는 생선요. 이렇게 비늘을 긁어서 쳐야 돼. 아니 거기서 다 해서 왔는데 그래도. 또 비늘이 있어. 내장은 다 제거해서 온 거구나. 네. 제거해서 왔어. 여기다 양념하기 전에 이거 좀 양념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칼집을? 칼집을 내줘야 돼. 음. 아. 생선을 쌀뜨물로 헹궈? 응. 그래야 비진내가 안 나지. 쌀뜨물이 냄새 제거에 좋다고 하더라고. 물을 먼저 넣어서 삶다가. 아. 무는 먼저 삶아야 돼? 감자는 생선하고 똑같이 있는데. 음. 음. 이게 좀 빨리 안 물러. 무가? 응. 두껍게 썰어서 또. 네. 그러면 이제 무를 붓고. 응. 그걸로 하나. 신황촌 간장을. 응. 까대. 해야지 이제 좀. 무에도 간이 배지. 그치. 무에 양념이 배게. 절반은 이따 양념을 껴줘야지. 음. 그래가지고. 청양고추만 배게. 여기다가. 같이 끓여야지. 청양고추만 미리 끓여? 네. 이거는 미리 삶아야 돼. 이렇게 무랑 청양고추를 먼저 익혀주는구나. 끓여가지고. 이제 감자 넣고 생선 넣고. 졸여야지. 이제 끓는다. 녹아. 감자. 감자 넣어야지. 아무것도 안 넣어도 냄새가 좋다. 그 간장이 맛있다니까. 신황촌 간장. 칼칼하면서 냄새가 좋아. 이제 국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졸인 거라. 이렇게 넣은 게. 냄비가 막기라. 딱 맞네. 맛있겠다. 맛있게 양념을 넣어야지. 양념? 응.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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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듬뿍 넣고. 생강. 생강.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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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래가지고 졸이면 돼. 이제 넣을건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이래놨어 이제. 물 냄새도 나가라. 아 조금 열어놔? 냄비 뚜껑을? 이래가지고 푹 졸여? 네 푹 졸여. 아 이제 불을 약하게 줄였구나. 맛있겠다. 국물이 자작자작 있어야 맛있지? 응 응. 여기서 만들어야지. 음. 진짜 맛있는 냄새나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이제 안있어요. 구이ي지 않다고 기 א possessed. 아.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숯가스를 올려. 원래 조기가 매운탕이나, 참돔이나 이런 매운탕에는 숯가스를 넣어야 맛있어. 이건 매운탕이 아닌데? 아니, 조림에도, 조림에도. 그리고 매운탕에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향이 좋으니까. 응. 향이 좋으니까. 와, 한 마리씩 먹어? 응. 엄청 크다. 엄청 커. 입에 참돔이 아주 맛있더라고. 응. 조그맣지. 손바닥만 안 돼. 와. 와. 엄청 크다. 엄청 커. 이게 참돔이 아주 맛있더라고. 손바닥만 안 돼. charcoa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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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rought tú. 아유? Night flawsFL clean!! 참돔이 또 만드는 금융 needed. 잘 몹거야. 감사합니다.